자 오늘 김프로님이 어디 가셨냐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프로님 개인적인 일이 좀 있으셔서 저희가 좀 휴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좀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 박철민 AI 전문가와 제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칙한 올해 발칙한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에이스 가장 에두리스 우리 권순우 기자님 오늘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아침부터 좀 무리였나요? 재밌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에두리스 권순우 기자님이 뭐 하나 잡으면 놓질 않거든요. 마치 백상어처럼 절대 한 번 문건 놓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 혹은 항공사 관련해서 여러 차례 물었던 걸 저희한테 풀어주셨는데 이번에 배민과 요기요 배달업체 두 개가 합쳤죠? 합친 건 아니고 요기요가 배민을 먹은 건가요? 요기요의 대주주가 배민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배달통도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배달통은 진작에 먹었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회사인데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제일 큰 배달업체예요. 보통 현지에 진출할 때 거기서 공격적으로 확장을 해서 자기네가 점유를 하든가 안 되면 현재 1위 업체든지 상위 업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시장장향력을 높이는 방식의 경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DH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의 어떤 대주주죠. 거기를 100%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 됐다라는 슬픈 배달의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 됐어요. 그 댓글 봤는데 저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요기요가 배달통을 인수할 때도 그럼 독과점이 되면 과점이 되면 수수료가 좀 올라가고 수수료가 올라가면 그 비용이 소비자한테 좀 전가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까지 같은 계열이 되다 보니까 점유율이 한 배달의 민족이 한 절반. 요기요가 한 30% 40% 배달통이 한 10% 정도 돼가지고 셋이 합치면 9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 시장의 사실상의 독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일단 자영업자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고 가격 인상이라고 하면 그 음식점들에 받는 수수료 같은 거 그다음에 배달료. 배달료는 어차피 이분들은 상관없겠군요. 배민 라이더가 또 있긴 있는데 배민 라이더. 물론 라이더 조직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점조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라이더 가격이 올라갈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가격에 대한 통제권이 높아지잖아요. 요새 거의 다 배달앱을 쓰시지 않나요? 그렇죠. 네. 쓰죠. 이게 참 배달앱이 나온 이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요새 전화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전화하는데 좀 기다려지는 시간이 그 업체의 전화는 근데 누구에게든 전화하는 걸 싫어한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전화를 안 하는 걸까요? 그거보다도 이제 귀찮은 거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통화해서 뭘 시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손가락으로 눌러서 메뉴 정하고 하는 이게 훨씬 더 아마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좀 밀레니얼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전화를 하는 거를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무례하다? 네. 그러니까 문자를 보냈을 때는 확인하는 거는 수신자 마음이잖아요. 내가 볼 때 그냥 보면 되는 거고 답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건데 전화로 해서 뭔가 문의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전화로 안 하고 문자 보내면 성의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전혀 반대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보통 전화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즉각적으로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문자 보냈다 답 안 오면 마감 넘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전화하는 걸 굉장히 무례하게 느끼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요새는 전화해도 될까요? 그래서 문자 보내놓고 하기도 하고 문자 먼저 보내고 전화를 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배달을 시킬 때도 하다가 이것저것 물어보면 되게 바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뭐 돼요? 뭐 돼요? 치킨 시켜도 반반 돼요? 간장 돼요?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그분이 좀 투명스럽게 답변을 한다거나 이런 걸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 점원분이랑 직접 대면에서 대화하는 걸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대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어려우니 전화하는 것도 무례하다는 것보다 무서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와의 실시간 대화를. 대화 자체가 좀 무서운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배달원 오시면 숨는 분들 있죠? 있어요. 앞에다 놓고 가세요. 아니 아니. 본인이 숨는 건 아니고 본인은 한 명 있을 때는 물건을 받아야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그걸 하면 나머지가 숨어있다거나 저희 집 애들은 항상 보통 숨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배달 치킨 같은 걸 시켜먹을 때 긴장하면서 전화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요. 준비하잖아요. 한 번에 딱 뭐 뭐 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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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래갖고 그게 이제 배달앱에 달라진 문화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점성은 굉장히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전화라는 건 일대일로 해서 뭐 하는 게 있다면 이제 너무나 많은 어플리케이션 안에 메뉴들이 많이 있고 고르는 것도 이제 내가 편하게 그냥 시간의 여유를 두고서 고를 수 있으니까 배달앱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 전화보다 배달앱 시장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그 배달앱 시장이 일종의 관문처럼 됐어요. 그런데 관문의 90%를 한 게 업체가 점유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좀 커지고 있고 과연 이걸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용을 해줄까? 인수를 이미 했는데 공정위원회가 허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결합 심사가 안 되는 거죠. 기업결합이 안 되는 거죠. 독점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 돈을 물어내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딜이 무산되는 건 제가 잘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계약 조건에 두는 경우가 좀 있어요. 만약에 공정위원회 허용 안 해주면 이건 딜 못한다? 네. 인수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배달앱 민족 김봉진 대표가 사내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 묘한 메시지를 몇 개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뭔가 보도자료에 보면 시사, 일본계 자금이 있는 시사와의 경쟁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누가 봐도 일본계 자금 시사는 쿠팡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력을 확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쿠팡은 온라인 커머스 하는 회사잖아요. 업종이 다르지 않아요? 업종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쿠팡이츠라는 걸 만들긴 했어요. 쿠팡이츠? 쿠팡이 배달 사업을 하긴 하는데 점유율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굳이 이게 경쟁인가? 라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영역을 넓혀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배달 음식이 있지만 우리가 홈서비스 받는 거 있잖아요. 음식 시켜 먹는 거. 배송. 배송에서 시켜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새벽 배송 같은 그런 건가요? 회 같은 것도 시켜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배달만 보게 되면 걔네가 90%가 맞는데 음식을 시켜서 먹는다는 개념으로 보면 이게 90%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I 하신다고 했으니까 좀 아실 텐데 이게 AI를 비롯해서 ICT 업체들의 독과점을 계산할 때 교묘하게 자기의 사업 영향을 넓혀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이다. 그럼 구글이 검색 서비스에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혼자도 독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글은 자기네가 검색 회사라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광고 회사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잣대에서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C사와의 갈등 얘기하면서 이 영역을 소비자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는 이른바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배송의 어떤 시장이라고 본다면 C사와의 경쟁을 굳이 언급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그 배민 들어가 보면 배민 마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식자재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음식만 배달하는 중개하는 업체의 성격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런 쇼핑몰과 비슷한 것까지도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독점과 무관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배달앱에서 보면 독점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도록 하려면 자기의 사업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비즈니스 자체는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자기네 영역을 넓혀놔야 독가점 이슈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만 들어보면 지금 시장을 제도가 못 따라가는 그런 현상도 좀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게 플랫폼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영역이 확장되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신고를 할 때 사업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사업을 이걸 할 수 있고 없고가 정해져 있는데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무한대로 영역을 확장해도 거기에 대한 규제가 없는 뭔가 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좀 되긴 했죠. 그런데 이거는 공정거래법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는 제가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해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들의 우려와 경쟁 당국에서도 우려를 해요. 워낙 영역이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이니까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요기오와 합치는 거냐 배달통과 합치는 거냐 이게 어차피 다 같은 대주주가 있는 회사면 합치는 거나 별만 차이 없지 않냐라고는 얘기하는데 어쨌든 김봉진 대표의 메시지에서는 합치지 않는다. 기존의 것을 유지한다. 요기오 따로 배민 따로. 그러면서 또 하나 했던 얘기가 현재 있는 경영진에 따라서만 변화할 것이다.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대주주에 의해서 경영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경영진들 김봉진 대표는 다른 데로 가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경영진에 의해서만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말도 결국 그런 거잖아요. DH 입장에서 보기에는 독점 다 해.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다 먹은 건데 수수에 올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일하고 있는 경영진은 배달의 민족 경영진이란 말이에요. 요기오의 경영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도 어떤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부담감 우리 회사가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갔으니까 우리를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뭐 경영 어떤 복리 후생이 요기오 수준에 맞춰진다거나 수준이 어느 때가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게 맞춰진다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우려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기 위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 우버이츠 같은 경우는 우버에서는 배달 서비스를 종료를 했지만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데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독과점 이슈에서 조금 자유롭고 싶다는 점 그리고 소비자들하고 어떤 자영업자들의 걱정을 조금 더 줄여주는 것 직원들의 걱정도 좀 줄여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단 이 구조 자체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구조가 좀 어려워요. 어떤 구조요? 이번에 인수 구조가 그러니까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아한 형제들 지분을 100%를 가져가는 사가는 구조거든요. 우아한 형제들의 대주주 지분을? 네. 100% 지분. 100%요? 네. 우아한 형제들은 아직 상장이 안 되어 있는데요. 상장 안 되어 있고 대주주 지분이 한 13% 정도 되는 걸로 추수가 알려져 있고요. 87%는 재무적 투자자 이전에 비상장 당시에 투자했던 싱가포르 투자청이라든지 힐하우스라든지 힐하우스가 지분은 제일 높긴 해요. 그런 데들 골드만삭스 이런 데들이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을 다 100% 다 산다고요? 100% 다 삽니다. 안 팔면 어떻게 사요? 네? 높은 가격을 주면 사는 건가? 그러니까 그냥 100% 지분을 사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히어로의 우아한 형제들은 그냥 아예 종속이 되는 거죠. 100%를 사다 쓰니까. 그런데 여기서 되게 묘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각에서는 이 정도 구조면 우아한 형제들이 딜리버리 히어로를 인수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왜 그런지를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얘기를 다 설명을 들으시면 우리나라의 어떤 오투 업체가 글로벌하게 진출하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방식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왜 이런 구조가 생겼냐면 우아한 형제들은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으면서 대주주 지분율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8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엑시스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작품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상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대주주 지분율이 더 낮아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DH가 이 우아한 형제들의 지분을 다 인수를 하면서 87%의 재무적 투자자들의 주식은 다 현금으로 인수를 했어요. 현금을 주고 우아한 형제들의 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아한 형제들의 재무적 투자자들은 다 현금으로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김봉진 대표의 지분 13%는 DH의 지분으로 가져줬어요. 현금으로 주지 않고 DH의 지분으로 그러면 김봉진 대표는 일단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되는 거예요? DH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수합인데 주식 수합인데 주식을 주고 주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DH에서 김봉진 대표의 위치가 어디까지 되느냐인데 여기서 DH의 대주주는 나스퍼스 그룹이라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투자사예요. 남아공이요? 네. 여기가 조금 특이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제일 유명한 주식은 중국의 텐센트예요. 중국의 텐센트 굉장히 큰 회사죠. 여기가 무려 텐센트 지분 31%를 가지고 있어요. 텐센트의 지분을 31%를 갖고 있다고요? 네. 나스퍼스가. 그런데 여기가 1915년에 신문 잡지 발행하던 그냥 그런 미디어 회사였는데 지금은 투자사로도 유명해요. 지난해에 텐센트 지분 2%를 내각했는데 11조 4천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텐센트 2%로 11조? 11조 4천억 원. 투자를 잘하는 회사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팔고 나서도 지분을 31% 정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얼마에 샀냐? 2001년에 텐센트 지분 46.5%를 340억에 샀어요. 지금 가치로 한 188조 원? 5천만 배. 대박이네요. 엄청난 회사죠. 나스퍼스는 경영 간섭도 거의 없이 2004년에 기업 공개 이후에 한 주도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스퍼스가 이런 회사고 나머지도 재무적 투자자들도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자금을 많이 유치하다 보면 창업주 지분이 많이 낮아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DH의 창업주인 CEO, 현재 CEO인데 니클라스 오츠버그보다 김봉진 대표의 지분율이 더 높아져요. 그래요? 나머지 주요 투자자들은 굉장히 지분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겠지만 개인주주 경영진에 참여해 있는 개인주주 중에는 김봉진 대표의 지분이 제일 높아집니다. 나스퍼스에서? 아니요. 나스퍼스 말고 DH에서 나머지는 나스퍼스 같은 어떤 투자자들이고 실제로 창업을 했던 그리고 거기에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중에는 김봉진 대표가 제일 높아지는 게 하나 있고 DH의 글로벌 경영을 여기가 한 11개국 정도에서 지금 배달업을 하고 있어요. DH가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글로벌 자문위원회가 아까 얘기했던 CEO 한 명하고 CFO 한 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김봉진 대표가 글로벌 자문위원회 3인 중에 한 명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막강해지는 건데요. 그 안에서는 정말 실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인 중에 한 명이자 3명 중에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이거 좀 되게 특이하죠. 저 소름 돋았어요. 진짜. 그리고 여기에 더 특이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제 DH가 제가 아까 11개국 말씀드렸는데 11개국은 동남아 기준이고 그것보다 더 많은 35개국입니다. 그리고 11개국은 아세안 기준이거든요. 동남아 기준으로 11개국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세안 헤드쿼터가 하나 생겨요. 아세안 쪽에 헤드쿼터가 하나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DH 글로벌 본사가 있고 아세안 헤드쿼터가 하나 생기는데 여기에 DH가 50% 지분을 가지고 김봉진 대표가 50%를 가지는 합작회사 형식으로 설립이 돼요. 와... 헤드쿼터가? 네. 되게 특이하죠. 특이한 게 아니라 대박인데요. 그런데 보통은 본사 밑에 아세안 헤드쿼터가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본사 밑에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본사가 50%, 김봉진 대표가 50%를 가져요. 그럼 거기에 딸려있는 11개국에 뻗어있는 딜리버리 히어로의 어떤 사업본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별로. 그럼 김봉진 대표는 그 회사들에 대해서 하나의 지분 투자도 하지 않고 50%의 경영권 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김봉진 대표가 아세안 헤드쿼터의 회장이 돼요. 그러면서 김봉진 대표는 아세안 헤드쿼터 회장으로 옮기게 되는 거고 한국에 있는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과 관련한 핵심 사업 3, 4군데를 가지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은 김봉석 부사장이 대표이사가 돼요. 그러면 김봉진 회장 같은 경우는 아세안 헤드쿼터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또 하게 되냐면 배달의 민족의 어떤 경영 방침이 외부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아까 제기가 됐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독점했으니까 우리 요기호랑 배달통이랑 배달의 민족이 합쳐서 수수료를 함께 올리자.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할 때 현재 경영진의 경영권은 더 강해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의미냐면 현재 배민의 경영진의 경영권이 더 강해진다고요? 그전에 보면 배달의 민족의 지분의 87%가 외부 투자자였고 13% 정도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100%가 딜리버리 히어로로 갔잖아요. 그런데 딜리버리 히어로가 100%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민의 영향을 미치는 건 아세안 헤드쿼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세안 헤드쿼터의 회장은 김봉진 회장인 거예요. 그러면 경영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의사결정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럼 오히려 김봉진 회장 마음대로 요기호나 배달통을 자주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가능해지겠네요. 오히려 그럴 수 있죠. 아세안 헤드쿼터가 좀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딜리버리 히어로는 왜 이런 딜을 했을까? 너무 손해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한 4조 8천억 정도 밸루에이션을 받았어요. 4조 8천억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그것도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게 PER로 계산해보면 주가 수익 배율로 계산해보면 돈 버는 거에 비하면 한 60 한 5배 이상. 엄청나게 많이 쳐줬죠. 그리고 PBER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15배 이상에서 15배에서 20배 사이 정도. 그런데 어차피 자기 회사로 인수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스스로 자산을 뻥튀기한 느낌도 드는데요. 아니죠. 자기 회사라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지급은 일단 주주들한테 하긴 하니까. 87%의 주주들한테는 그걸 현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백로 계산이 올라가는 게 DH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DH가 손해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DH 주가가 우한형제들 인수를 발표한 그날 23%가 올랐어요. DH는 본사가 어디입니까? 독일. 독일 회사인데. 독일 회사인데 23%가 올랐다고요? 네. 프랑크프트 거래소에서. 그럼 배달 시장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 그만큼 알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 인수로 보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 배달의 민족을 그냥 인수한 정도 건이라면 이렇게 비싸게 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평가해 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딜리버리 히어로 주가가 제가 써왔었는데 어디다 써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랑크프트 거래소에서 한 20, 한 7, 8유로, 30유로 안쪽에서 거래가 되다가 1년 전에, 1년 후에 한 51유로까지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우아한 형제들 인수를 발표하자마자 60유로를 넘어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안 가다가 올라간 게 아니고 안 그래도 잘 올라오고 있는 주가가 확 올라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아한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달에 대한 노하우 그러니까 배달 플랫폼을 만드는 노하우가 그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아세안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그리고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잘 먹히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아세안 시장에서 훨씬 더 잘 먹힐 수 있을 거라고 DH 축주들도 평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3%가 하루 만에 올랐겠죠. 1년 동안 오는 거 하루 만에 다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단순하게 독일계 게르만 민족이 배달의 민족을 먹은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배달 플랫폼에 대한 어떤 것을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았고 이거를 글로벌하게 세계 최대 배달 플랫폼 회사와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배달 기준으로 한 3위 정도 됩니다. 어디가 이래요? 중국. 중국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나머지 인구 많은 데도 많잖아요. 그리고 유로나 유로존 같은 경우는 국가를 넘나들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5천만 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국가에서 3위라는 건 엄청나게 잘 발달해 있는 배달 문항을 굉장히 잘 발달해 있는 건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뜨고 있는 이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 한국의 노하우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먹힐 거다라고 평가가 됐고 그 노하우를 한국을 넘어서 아세안 시장은 한번 우아한 형제들의 모델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굳이 광을 팔자면 제가 이 배달의 민족을 좀 미리 알아보고 한 2010년대 초반 그때 김봉진 대표를 불러서 한번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김봉진 대표가 이렇게 막 짜장면 찌라시 주스로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좀 이러는 게 제일 없어 보여요. 옛날에 내가 말이에요. 누굴 뭐 지냈는데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런 거 하는 게 제일 찌질해 보여요. 여기가 되게 입지적인 인물인 게 공고 나와서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찌라시 주스로 다니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찌라시를 주워서 배달의 민족이 하나하나 자기가 발로 뛰면서 올린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이거 뿌리시면 힘들지 않냐 그럼 여기서 한번 여기 내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올려보시면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배달의 시작이 정말 그분이 발로 뛰면서 업체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여기다가 한번 올려봐라. 사실 뭐 거기다가 광고효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돈도 내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서 일종의 처음에는 광고판 같은 형식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즉시 결제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런 일을 개척을 했던 것이 대단하네요. 지금의 어떤 플랫폼 사업과 그리고 라스트 마일 서비스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에서는 정말 글로벌한 트렌드를 앞서갔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정말 한국의 플랫폼 회사가 이게 김봉진 대표도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한국에 상장을 못하고 독일의 상장사가 된 것이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과연 자본의 국경이라는 게 과거에는 누가 창업을 했느냐를 기준으로 자본의 국경을 정했고 그다음에는 누가 돈을 냈냐를 기준으로 글로벌 자본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구조가 지난번에 손정희 회장하고 라인하고 합친 것도 이것도 라인이 한국회사야 일본회사야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플랫폼 사업의 영역이 글로벌해졌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네요. 역발상이네요. 게르만족이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이 지금 세계로 진출한 사례라고 이걸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모델이 글로벌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한국의 모델을 가진 한국 사람이 동남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본은 독일 자본이고 거기에 개인 최대 주주는 한국 사람이야. 거기에 그런데 또 자본으로 최대 주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말 글로벌인데요. 그래서 이 딜 자체도 굉장히 특이하고 비즈니스 자체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딜이어서 발칙한 어린을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델들이 꽤 생기겠군요. 어디에서 자금이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계 각국의 나라들에서 자본이 들어오고 또 우리의 성공한 모델들이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도 있고 배달의 민족이 그냥 딜리버리 히어로한테 특히 많은 분들은 요기요한테 먹었다며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렇죠.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요기요의 최대 주주가 딜리버리 히어로이기 때문에 거기서 배달의 민족을 샀으면 그거는 100% 지분을 산 거니까 그럼 워킹건에 이게 과거의 관점인데 그럼 진짜 여기서 되게 많은 관점 포인트를 줘요. 이게 아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또 강조를 드리면 이게 왜 시사를 경쟁 상대로 삼느냐 쿠파 그럼 이게 배달이라는 것과 오토 비즈니스 그리고 배송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경계가 없어지는 그냥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집으로 먹을 거를 갖다 주는 사람 근데 꼭 먹을 것만 갖다 줄 이유는 없잖아요. 옷도 갖다 줄 수 있고 책도 갖다 줄 수 있고 뭐 그런 거가 되면 야 이게 오토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배달하고의 경계선이 많이 사라지고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또 다시 목격하게 될까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관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딜리버리 히어로의 앞으로 축하 한번 제가 관심 있게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발칙한 경제 재미있는 내용 전해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